The one and only You're my celebrity 어머! 파카! 파카 아니야! 어! 냄새 너무 좋아! 우와! 치즈가 비췄죠? 진짜 맛있어! 나는 빛 저녁이 아! 근데 지금 잘 내고 계세요! 아! 이걸 이렇게 해! 너 왜 이렇게 해? 안 돼! 아! 다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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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머, 오빠! 너무 아파 성카 아니야 수달이야 내 손도 비슷하긴 해 뭐라구요? 아 잠깐 저거는 매일 수달이에요 아 진짜요? 이거 진짜 미쳤다 아 보니까 여기가 녹음을 다들 아 진짜요? 네 이따가 저희 옆방에서 녹아가지고 네 요방에 요방을 연계를 해놨어요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여기서 녹음하는 거 둘 아 여기서 녹음치 네 원래는 연습실러서 쓰고 이제 저거 실러서 쓰려고 이따가 이제 여기서 요거 암막이 원래 있었거든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누나 빨리 있어 누나 사나? 아니 저를 잘해가지고 걱정이 못했대 내가 누구나 저를 잘했잖아 오 냄새 너무 좋아요 우와 아 아 아 이렇게 메뉴 통해서 4명이 먹는 거 되게 오랜만에 하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치즈가 미쳤어 진짜 맛있어 이거 먹다가 진짜 버거가 아니라 그냥 그냥 국내에서 먹어야 돼 원래 수세버거에 묘미가 그런거 아닌가요? 오 맛있다 고기 메뉴 선정이 탁월했어 이 뷰 보면 너무 일이 잘 될 것 같아 야경도 너무 웃길 것 같아 아 맞아요 야경도 그렇죠 잘 보면 저기 사실 바다예요 아 진짜요? 네 경비경은 안 필요하세요? 저 집 잘 지켜요 짖는 건 잘해요 진짜 동생도 오면 제 친구들한테 이 집 이제 한번 밥 먹으러 데리고 가고 다음에 이 근처 앞에 센철파크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번 산책하다가 그리고 바닷가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 좋다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지금 살짝 그냥 구경을 보시고 이제 몸을 적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와 목소리 들려? 네 이거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불러보시고 보컬이나 반주 혹시 너무 볼륨 조정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나를 잃으니 이거 천천히 하나씩 갈까요? 이거 천천히 하나씩 갈까요?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넌 힘들었겠지 바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쉬어 가시겠어요? 바로요 한 번 말해보실래요? 그 예약본님께서 지금 이거 최종 볼륨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얘로 하시면 되고 이제 보컬 목소리나 아니면 반주 목소리 비율이 좀 아쉽다 예를 들어서 노래하려고 했는데 반주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반주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린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아 네네 띡뚝뚝뚝뚝 하고 시작할게요 네 세상의 모서리 구구정하게 커버린 꼴치거리한 사이다 난 모르치 돌극극의 위 환한 빛 조명이 너무 높아요 아 근데 지금 잘 내고 계세요 네 지금 너무 오히려 그것 너무 높다고 떠는 게 들려가지고 아아 근데 그게 안 들리면 괜찮거든요 네 네 진정하고 네 셀레브리티 나쁘지 않은데요? 발자국 날아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걸음이 새겨놓은 미끄리 잊지마 이 오랜 겨울 사이에 언뜻 나로 피울 것 하나 보잉의 하룩이 봄이 얼마나 바랏던지 나냐 헌방인데 굉장히 잘 부르시네 네 들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목소리가 되게 고우신 편이라 이렇게 튠을 먹었을 때 잘 먹는 목소리가 있어요 되게 잘 먹으시는 목소리가 있어요 어찌 우고 고생했어요 아이유 노래 아이유 노래 나 진짜 아이유인 줄 알았어 아이유 지유 아우 아우 세상의 모서리 구구정하게 커버린 모서리 진짜 선제해요 어? 이걸 이렇게 노래 부리기 해놓고 대단해 대단해 또 이 날은 이 날은 또 이 날은 대단해 나은 너로 샤오 나는 어디가 주문하는 그 날은 미친놈 그녀 그 날은 그 날은 두 그녀 그녀 나은 난 그냥 와서 놀고 갔을 거 같아 너무 좋아요 별이 임묵 별이 임묵 최고지 별이 임묵만의 착각이야 다음에 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